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신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를 위해 월세 지원금으로 모두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신교회 김진무 목사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들을 돕기 위해 성도들과 마음을 모았다며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소속인 중신교회는 월세 70만원 미만 50개 교회에 각 100만원씩 총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